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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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 이거 봐 호사장 아니 호사장까지 그따의 악성뷰음을 믿으면 어떡해? 도대체가 동업자들끼리 누구네 인쇄소가 부도반부 직전이다 어쩌고 그런 소리들 그게 사실에도 입에 올리면 안 되는 소리인데 다들 무슨 심보들이야 척하면 누구 부도 직전이다 동업자 부도 나는 게 그렇게도 좋아? 다 부도 나고 저 혼자만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야 뭐야 안 그래도 불신 시대에 남 안되기만을 바라는 나쁜 놈들이 이 방에 놀아나질 말라고들 아 그 집 90년대보다 작년 매출이 거의 배나 되게 오르고 자알만 성장하고 있는데 어떤 배아픈 놈이 그따위 악성 류머를 버티리고 다니는 말이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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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흥분하는 건 말이야 우리 인쇄인들 자질이 화가 나서란 말이야 창피하지도 않아 증권시장도 아니고 그 무슨 악성 류머에 심심치 않게 심보들이 왜 그러냐는 말이야 아 아 아 아